안녕하세요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2층집 모델은 티볼리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위치한 곳은 써머린 지역이며 지도로 표시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드록 캐니언으로 가는 길 입구에 새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3,696 스콜피트에 방 4개, 화장실 3.5개의 집입니다. 특별히 이 집은 게스트룸의 입구를 달리하여 두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이 별도로 필요한 가족께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레드록 캐니언과 스트립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고, 선호학군 지역이라서 써머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내보실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새집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집 기본 가격에 땅을 선택하면서 붙는 랍 프리미엄 비용을 고려하셔야 하고 집안과 외부의 옵션들을 추가하시게 되면 보시는 금액보다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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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꼭 참고하세요. 안녕.